지난번에도 새벽에 온 전화. 간호사 맞아? 간호사 맞다고 몇 번을 말해. 나 그래도 말이 안 되잖아. 그러니까 그만하라고. 심증은 있는데 물증은 없으니 답답해 미치겠어요. 인듯이 잘못한다. 진료실에 둘이 같이 있는 것 같아요. 따라가보자. 띠둥갑 동생한테 제대로 빠졌네. 그걸 어떻게 믿어요? 니들 말 못 믿어. 아래 분 혹시 의울증 아니야? 씨 진짜. 귀찮은 듯한다. 귀찮구나. 사랑하니까. 어쩔 수 없었어. 뭐 안 되셔? 어.